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 여론조사 나온 거 좀 있어요? 그동안에는 약간 설왕설레가 있었거든요. 종로를 출마하느냐 아니면 공동선대위원장 맞느냐. 두 마리도 그걸 다 잡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도작감, 특히 자기 대선후보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느냐.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는데. 누가 할 시기입니까, 이거?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녀석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입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이잖아요. 오늘 까치니까. 까치랍니다. 법조 요정 박지훈 변호사. 네, 박지훈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박지훈 변호사한테 할 말이 있어요. 뭐죠? KBS 밤 11시 더 라이브 할 때 보면 얼굴도 활기차고 말이죠. 지난번에 보니까 장난감 칼 들고 검사 흉내도 내고 여기 있을 때보다도 더 밝게 하시는데 출연료가 덜 줘서 그래요. 그렇진 않고요. 여기는 이제. 아니면 PD가 KBS는 덜 무서워요? 저 PD 참 좋아하는 PD입니다. 김경래 PD 좋아하는데. TV하고 라디오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PD 때문이라고. PD 때문이라고. 아니요, 저는 김경래 PD 정말 좋아합니다. 자, 코너 끝. 넌 나에게 모욕감은 줬어. 큰일 났다. 모욕감 줬대. 박지훈 변호사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지금 정말 인기 1위 변호사거든요. 인기 1위 변호사. 최고 인기를 달리고 있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법무부가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를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단행이 된 거죠? 네. 지금 그 기사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은 고검의 검사급 한 257명, 또 일반 검사 502명, 총 한 759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고요. 이 정도면 대규모입니까? 대규모인데 의미가 조금 부여될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지난 8월에 인사가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지금 인사가 새로 되는. 5개월, 6개월 만에? 네.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 빨리 했다. 그렇지만 직제개편이 있으면 인사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직제개편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검경사건 조정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보도가 많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몇 명은 좀 남겨달라 이렇게 법무부에 부탁을 했지만 안 통했다 이런 분석이. 유의미시켜달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손발급이 윤석열 총장의 손발급이 나갔다면 이번에는 허리급이 또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마침 말이죠. 법무부에서 법무TV 유튜브로 추미애 장관의 그런 영상을 하나 오늘 공개했다고 해서 뉴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육성을 짧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갔는데 저의 담임으로 배전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해요. 그 선생님이 갑자기 첫 수업 시간에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그래서 난 그 말을 진짜로 안 했고. 체감함을 싸서 당당하게 앞문으로 탁 나갔어요.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으면 나가셔도 좋겠어요.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까. 아마 법무부 사무실 회의실 같은 데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법무TV에서 유튜브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자가신의 어떤 옛날 초등학교 때의 담임선생님과의 에피소드를 털어놓는 건데. 뭐가 뼈가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회식이거든요. 일반 검사들 불러놓고 16일 날 회식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식자리였어요? 웃었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우는 거죠. 우는 거죠. 아니 내 기분 나쁘면 나가 사표 쓰세요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그것을 조금 빗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던 검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 많이 됐고요. 아닌 경우가 예전에 강금실 장관 아니면 최근에 학자 출신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그런 분들 빼고는 대부분 검사 출신입니다.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다 검사기 때문에. 다 아니까. 다 우리 검사. 이 사람 검찰총장 됐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이렇게 이런 대화가 나올 수가 없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의 대표 출신의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 했을 때 검사들 저는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뜨끈뜨끈해서. 오늘 인사이동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다 알다시피 대구의 경북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이야기라는 게 상당히 예전의 이야기죠. 상당히 선생님들이 엄할 때. 눈치 보면서 나가란다고 해서 나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건 왜냐면 학생들의 길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갔다. 자 내가 이 이야기하는데 검찰개혁 저항하려면 저항해봐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추미애 장관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인사청문회에 또 있었죠. 삼보일배 후유적인데 꼿꼿 미애 꼿꼿하게 스카프를 딱 묶고 자세를 꼿꼿하게 한 걸 보고 사실은 일순간 질문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의 자기의 에피소드 그리고 모습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날린 거죠. 검찰 인사 직장의 편전에는 추풍전야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사자성은 추풍낙엽이죠. 지금 아마 추풍용 건너가시는 넘어가시는 분들 많죠. 지성객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추풍용 휴게소가 좋았죠. 그런데 헬스장님 명절 연휴 전이에요. 전격적으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풀이려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여론조사 실시되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 검찰 인사 또는 검찰 직제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잘못된 정보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또 이것 자체에 대해서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것 자체가 반행되지 않고 설 명절을 지나가면 명절 동안 상당히 민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설명적 민심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어요. 하나씩 짚어보면 말이에요. 키포인트가 되는 인사들이 있어서 조국 전 장관 수사팀과 관련된 인사 어떻게 됐죠? 조국 전 장관 수사팀은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예전에 반부패부장 한동훈이었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3차장검사가 지휘를 하는 반부패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차장급은 다 지금 시골, 죄송합니다. 지청장으로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인사하셨어요? 좌천성이 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차장급이 지청장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차장검사, 3차장검사, 4차장검사 다 지방의 여주지청장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느낄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수평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평이동이다. 다만 부장들은 가만히 놔뒀어요. 수사하는 부장들은 놔두고 그 라인에 있는 차장을 했는데 3차장 경사 송경호 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송경호 차장이 조국 수사했던 차장이라는 거죠? 그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그대로 있는데 지휘라인이 바뀌었다. 차장들이 여주지청장 등 지방으로 내려갔다. 내려갔습니다. 또 일전에 상가집 주택. 더 라이브에서 박준 변호사가 왜 칼들고 했던 거. 양석조 반부패 선임연구원. 그분은 어떻게 되세요? 양석조 검사는. 좀 돌려줘요. 그 상황. 여기서 해야 됩니까? 조국이 무혐의라고 하면 그게 검사냐? 검사입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죠. 어떻게 됐죠? 더 라이브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을 합니다. 조국이 왜 무혐의냐 이렇게 항의를 했던 양석조. 대검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원. 이른바 상가집 주택조 대전고검검사로 보임이 됐습니다. 이거는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검검사가 부장급이 고검검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고검검사 가는 건 뭐냐면 항고사건 이런 걸 수사하는 경우입니다. 고검이니까. 대전고검, 서울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직을 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윤석열 부장 같은 경우에 여주지청에 있다가 대구고검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직을 안 하고 계속 있어서 지금 검찰총각이 됐잖아요. 아마도 옛날 관행이라면 나가는 어떤 방법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나갈지 안 나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검으로 가면 나간다는 것이 일선 수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사는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했던 거에 대해서 항고한다는 건 뭐냐면 불기소했다는 거, 재정신청 이런 사건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사 직위를 박탈당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고검검사 발령받으면 대부분 사표를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일선 사단장이 아니라 육군본부나 국방부로 오니까 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가집 주택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상가에 가면 조문하러 가면 정말 엄숙한 자리잖아요. 경건해야죠. 경건해야 되고. 안 되죠. 행동도 삼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건배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안 하잖아요. 악수 같은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뚱커벨 지난번에 상가집 가서 밥을 2인분 먹었다 그런 소분이. 이건 조금 다른데 상가집이라는 고인에도 명복을 빌기 때문에 두 공기를 먹어줬다는 것은 나쁘지 않죠.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법무부 또 검찰 정치권 반응 들어볼까요? 네. 검찰 반응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윤석열의 검찰총장은 유임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반응은 일단은 조용합니다. 일단은 조용한데 이게 좀 잠복되어 있다. 내부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다는 게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일부 기사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여권 수사 막는 여권 청와대 수사 막는 검찰 장악이다. 혹평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건 관련해서는 부장이나 그 밑에 있는 부부장검사가 수사를 합니다. 그 수사 라인은 다 그대로 놔뒀다. 다만 지휘계통에 있는 차장검사급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휘계통에 있는 것도 그렇고 너무 수사 특수수사 이런 데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형사부나 공판부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좀 검사들을 확인을 좀 했어요. 다 제 지인이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하기는 어렵지만 편검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장을 달아야 됩니다. 부부장 있다 부장을 달고 이게 부장이 어떻게 보면 간부의 선이거든요. 부장이 너무 적체가 돼서 1년 2년씩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고검에 이렇게 보내면 다들 사표를 씁니다. 사표 쓰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부장을 다는 기회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일부는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종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당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예찬 대표 입장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하면서 구도를 좀 잡는 것 같아요. 지역 권역별로 한 명씩. 이른바 스타 플레이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스타를 한 명씩 포진하는데 수도권에는 이만한 스타가 없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종로에 출마시키면서 서울 수도권을 맡으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해달라. 본인은 당연히 수락을 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을 맡아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또 배종찬 우리 소장이 말씀하시겠지만 대구에도 김부겸, 부산에는 김두관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진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 여론조사 나온 거 좀 있어요? 박시윤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간 설왕선래가 있었거든요. 종로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공동선대위원장 맡느냐. 두 마리도 그걸 다 잡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여론조사 결과에 달렸습니다. 한국 캘릅이 자체 조사도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명. 휴대전 알리지 조사 표본어즈 95%, 신뢰수준 플러스 만드 3.1%포인트. 응답률 15%, 자세한 상관 중앙선거련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는데 지도작감 특히 차기 대선 후보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느냐.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도 안 좋습니다. 보기를 안 줬는데. 주관식입니까 이거? 이낙연 전 총리 주관식이죠. 24% 와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24% 황교안 대표 이민대 9% 안철수 전 대표 4%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약간 신중했거든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다 줘버렸죠. 종로 출마 그다음에 공동선제위원장까지도 이해찬 대표가 제안했고 수락이 됐습니다. 이 조사를 언제부터 했다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14일부터 16일. 지난주에 한 거네요. 그렇죠. 화수목에. 중요한 것은 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지금 기준으로. 선거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 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배종소장이 언급했지만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보고 또 이해찬 대표가 선거에 달인이란 평이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공동선거 선대위원장 주면서 얼굴도 내세우면서 수도권도 잡고 또 종로가서도 잡고 파괴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그 영상에 마칠 수 있는 무게의 퀴즈 드릴게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지역을 출마 선언지로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이 지역 어느 동네인가요? 둥커벨 힌트 주세요. 박수윤 변호사. 저는 여기에 사과나무를 좀 심고 싶어요. 아. 아닌가요? 어디로 갈 거예요? 얼찌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땡땡으로 갈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영구일 TBS에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북에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법조혜정 박지훈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